안녕하세요 닥터공구 입니다 오늘은 직소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직소날이 보시 제품이기 때문에 보시 제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추후에 뭐 다른 제품에 대한 요구가 있으시면 다른 제품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직소날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공구가게 가 가지고 아 저기요 제가 이거 뭘 자를 건데요 직소날 좀 주세요 하면 공구가게에서 직소날을 주는 대로 받아 썼습니다 뭐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스텐레스 자르는 직소날 달라고 했더니 알루미늄 자르는 직소날 줘 가지고 한번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아 직소날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다 해 가지고 좀 많이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하시는 분들도 직소날에 대한 기본 정보 및 그 다음에 자세한 용도 뭐 이런걸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 이거면 그냥 되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되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직소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직소날들이 있죠 전부 포시 직소날인데요 여기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직소날들은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직소날들이고요 이 하늘색으로 된 직소날들은 철제형 직소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체품번호에 따라서 비철이나 탄소광 스텐레스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크게 분류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 지고요 자 여기 체품번호 앞에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T가 있죠 T T227, T118, T318, T301 이렇게 T가 있어요 이 앞부분의 T는 T샹크 직소에 결합될 수 있는 직소날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직소날을 결합하는 타입이 제조사별로 두가지로 구분됐었는데 그 중에 한가지 타입이 T샹크였습니다 그 T샹크를 뜻하는 약어가 바로 T입니다 이 숫자는 날의 길이나 디자인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HSS, CT, HCS, BIM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거는 해당 직소날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표기합니다 HCS 같은 경우는 고탄소광, HSS는 고속도광 그 다음에 BIM은 바이메탈 바이메탈 같은 경우는 고탄소광과 고속도광을 혼합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CT는 카바이드 테크놀로지 기술로 가공됐다는 것을 뜻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HM으로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CT로 나옵니다 자르는 모제에 따라서 날의 재질도 달라져야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로 직소날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숫자 뒤에 바로 알파벳 나오잖아요 톱니의 피치 즉 이 톱날의 간격을 말합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톱니 간격을 표시하는데 그 간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톱니 간격을 표시한 알파벳 뒤에 나오는 또 다른 알파벳은 이 직소날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약어인 O, F, D 이것 또한 보고 계시는 표와 같은데요 목공용 직소날 같은 경우 피치가 크면 클수록 절단속도는 빠르고 절단면은 거칩니다 반대로 피치가 작은 경우는 절단속도가 늦는 대신에 절단면은 깨끗하게 절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저용 직소날 같은 경우 목재보다 피치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거는 모재가 단단하기 때문에 나무용 직소날처럼 피치가 클 경우 톱날이 모두 부러져 나갑니다 제품 번호의 뜻만 알게 되면 직소날의 특성은 대충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쓰는 직소날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119BO 같은 경우는 전체 길이는 83mm 유효전장, 그러니까 톱난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날의 길이는 59mm이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1100원에 구매를 했고 연한 각목이나 합판, 섬유보드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은 HCS로 되어있죠 이게 고탄소광이고 제품 번호의 O나 그 다음에 다른 직소날에 비해서 얇죠 얇은 걸로 봤을 때 작은 원형이나 곡선을 절단하는 데 적합합니다 베이직포 우드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목재형 직소날의 기본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T101A5인데요 O가 들어있죠 O가 들어있는 걸 봤을 때 곡선을 절단하는 데 적합한 직소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톱날의 간격을 뜻하는 알파벳이 A죠 피치는 1.4mm 유효전장은 59mm로 갔고요 이거는 1200원에 구매를 했거든요 클린포 우드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목재를 절단했을 때 절단명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301CD 같은 경우는 역시 고탄소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날의 길이는 117mm 유효전장은 91mm 톱날의 간격은 3mm입니다 18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연한 목재나 합판, 섬유보드를 절단할 때 사용합니다 T318AF 경우는 전체 길이는 132mm 톱날의 간격, 피치는 1.1mm입니다 유효전장은 106mm고요 개당 4,800원입니다 이 재질이 보면 BIM이라고 되어있죠 이 BIM은 바이메탈 타입을 뜻하고 이 F라는 것 자체도 바이메탈을 의미합니다 얇은 시트나 메쉬, 샌드위치 판넬이나 알루미늄, 프로파일, 유리섬유를 절단할 수 있는 날이고 비철을 자를 수 있긴 하지만 스텐용은 아닙니다 스텐레스 절단용 직선 날인 T118AH입니다 전체 길이는 83mm, 날 유효전장은 59mm입니다 피치는 정확히 1.1mm입니다 얇은 스텐레스 철판을 직선으로 절단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약 1.5mm에서 3mm까지 스텐 철판을 자를 수 있습니다 재질은 텅스턴 카바이드로 이루어져 있고 긴 수명을 자랑하며 고광도 광철 제품도 절단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을 제가 만원 주고 구매를 했는데 자 보시면 제품 번호가 똑같죠? 똑같은데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스페셜포 이녹스라고 써있고 스텐레스 스틸이라고 써있고 뭐 카바나이드 테크놀로지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곳에서 샀거든요 두 가지를 팔길래 점원한테 물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스텐 자르는 거면 이거는 뭐 자르는 거냐? 했더니 점원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급 가게 사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사장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시 본사에 문의를 했더니 예전에는 이 HM으로 표기를 했다고 해요 카바드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약어를 HM으로 표기를 했답니다 근데 요즘은 카바드 테크놀로지 약자를 CT로 표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이것도 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다만 약어가 다르고 겉에 색깔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스텐 절단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개당 만원짜리거든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처럼 엉뚱하게 똑같은 거를 돈이 날라가 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T718BF입니다 제가 샌드위치 판넬 절단할 때 사용하는 직소날인데요 전장은 180mm, 톱니 간격은 2mm, 유효 날의 길이는 153mm입니다 100mm나 75mm 정도 되는 판넬을 절단을 하려면 T718BF 직소날을 사용해야 됩니다 유효 전장은 154mm이지만 판넬을 절단할 수 있는 두께는 120mm입니다 제가 아까도 F는 바이메탈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비쌉니다 이게 개당 약 9,000원 정도 하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설치된 판넬에 구멍을 뚫을 때 솔직히 이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직소날보다 더 큰, 더 긴 직소날이 있긴 한데 제가 그건 사용해보지 않아가지고 이번 리뷰에서는 뺐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직소날보다 훨씬 더 많은 직소날이 있습니다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이 제품이 어떤 용도인지 자세히 설명도 돼 있지 않고 제품 번호도 비슷해서 굉장히 헷갈리기 쉽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이 영상 첫 부분에 말씀드렸었죠 스텐레스용 직소날을 사러 갔더니 알루미늄 직소날을 줬다고 그러니까 제가 필요했던 거는 T118AHM이었는데 그 판매자분은 T318AF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스텐이 잘리겠습니까? 안 잘리겠죠? 판매자나 사용자나 전부 다 몰랐던 겁니다 그냥 이거는 제조사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구 같은 경우는 제품 번호만 알고 있으면 이 공구박스 안에 배터리가 몇 개 들어있고 공구 통은 어떤 타입이며 또 몇 한피아짜리 배터리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보시 직소날도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가 알기 쉽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정직하고 객관적인 리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